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우사서 3장 말씀입니다. 여우수하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우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우수하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계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계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우하께서 여우수하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우수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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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의 하나님 여우하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난족석과 해족석과 히위족석과 브리스족석과 기르가스족석과 아무리족석과 여부스족석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계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열두 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우하의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계를 매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계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우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우하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우사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에서 돌아온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제 십딤에서 가난한 땅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그러한 가난한 이제 실제가 되어서 그들이 입성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기대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어려움이 당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요단강이 그들의 앞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시기는 오늘 여우사서 3장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수대였습니다. 요단강이 보통 평상시에는 한 30미터밖에 되지 않은 작은 개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대가 되면 북쪽에 있는 혈몬산에서 내려오는 눈이 녹은 물 때문에 강이 범람하게 됩니다. 그래서 넓게는 1키로가 넘는 범람하는 이러한 강물이 그들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입장에서는 뒤로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치 이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요우사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여왁께서 요우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출애구 미우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강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 이 답답한 상황도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여 주신 분입니다. 이 답답한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해결 방법이 아니라 믿음을 일으키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 금요일부터 여우사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매 장마다 어떤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계속해서 사용하길 원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일어나길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어제는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어떠한 현상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계속해서 힘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까? 어떻게 하면 빨리 건너갈까에 대한 전략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욱상하면서 동일한 그러한 생각을 했어요. 어떠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는 대부분 어떤 생각을 먼저 하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좀 빨리 타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방법을 먼저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답합한 상황 가운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끄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시오. 어떤 명령을 여우수에게 내리시는지 6절입니다. 여우사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계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꽃 언약계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강을 건널 때 무엇을 명령하시죠?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언약계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계를 맨 앞에 두라 한 것은 맨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가시는 그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우수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지금까지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니까 내가 먼저 이 앞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친히 이 앞길을 이끄시고 너희들은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계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망군의 여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가심으로 이 가난한 땅이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너에게 허락되어진 약속의 땅임을 잊지 말라 하십니다. 하지만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서 가시는 주님을 따른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앞서 가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앞에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순종이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는 범람한 이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앞에 서긴 했지만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제사장들에게도 가장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언약계를 메고 점점 강에 닿아가지만 물살은 여전히 강합니다.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물에 발이 닿기까지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살은 거세고 강은 깊어 보입니다. 범람하고 있습니다.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비로소 믿음으로 발이 물에 닿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시작됩니다. 물 속에 들어가기까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첫 단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으로 끝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개입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순종의 한 걸음을 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드웨스트라는 미국의 한 작은 농촌 2층에 사는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에 불이 난 것입니다. 모든 식구가 밖에 나와서 집에서 안 나온 사람이 없나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데 5살 된 2층에서 5살 된 막내 아들이 2층에서 내려오지 못한 것입니다. 불길은 더 심해지고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속해서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때마침 2층에서 그 아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얘야 빨리 아래로 뛰어내려라. 아빠가 널 잡아줄게. 그런데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빠, 아빠가 안 보여요. 아빠 목소리는 들리는데 아빠가 안 보여요. 점점 불길은 거세지고 눈앞은 안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아빠가 아들을 재촉합니다. 빨리 뛰어내려야 돼. 너는 눈앞에 보이진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너가 분명하게 보여. 빨리 뛰어내려. 그 순간 이 아이가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뛰어내립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 당장의 눈앞의 문제로 인하여서 내 앞에 상황은 막막하고 답답할지는 모르지만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작은 믿음,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라는 분명한 그러한 믿음이 없이는 내 안에 순종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이 열렸다고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언약계를 맨 제사장이 먼저 물을 담근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 강에 온전하게 버티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 가나안으로 함께 향하고 있는데 이 범람한 요단강 1km를 다 지나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더군다나 이 언약계들 이 장정 4명에서 들고 있는 것이 상당한 무게입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언약계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길을 건너기 위해서는 언약계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꼼짝없이 몇 시간 동안 견뎌야 했습니다. 그것도 강 한밭본에서 마른 땅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인내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발을 담궈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발을 내딛는 시작도 어렵지만 버티는 시간도 어려울 것입니다. 한 번의 순종이 아닌 오래 참으며 인내하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발을 담그는 용기 이상으로 힘이 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지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맙시다. 그 버티는 그 인내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스아르드 챔버스 목사님은 한 번의 영광스러운 순교보다 작은 성김을 지속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앞에 앞장서서 해야 할 순종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끝까지 버티는 순종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새벽에 어떠한 순종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남편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끊임없는 사랑 내가 언제까지 이 사랑만 해야 되나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향하여서 인내하는 마음 또한 직장 안에서의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내가 언제까지 끝까지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만 하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내를 통하여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향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때로는 그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고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길 원하신다.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길 원하신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복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향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누리는 삶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 구원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버티는 것은 힘든 일이고 고통이고 때로는 희생이지만 조금 마음을 바꿔보면 내가 버티고 인내에서 사랑하는 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이 비록 가시바리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기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간섭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점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온전하게 있는가? 그 믿음을 점검할 때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었기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간여하고 싶어도 간여하기 어려우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요단강에 앞서 나가는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순종할 수 있겠니? 정말 나를 신뢰하며 따라올 수 있겠니?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당장 변화되는 것이 없어도 발을 담글 수 있겠니? 주님은 작은 순종, 작은 순종의 한 걸음을 통하여서 역사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순종의 한 걸음을 뛰고 계십니까? 또한 어떠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기를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앞서가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함으로 이 발걸음을 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순종의 걸음을 걷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의 한 걸음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 제목은 6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수하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계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계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앞서가시는 주님을 분명하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분명하게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내가 기다리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그 앞서가시는 주님이 분명하게 있음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 예수님 이 시간 어떠한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그 길이 막막하게는 오여지고 어둡게는 오여질지라도 그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앞서가여 주시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내 안에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앞서가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역사여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맛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지금의 문제가 지금의 상황이 내 앞에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길을 여시고 계시는 주님 이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이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은혜가 일어나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어떠한 순종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떠한 감계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속해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주님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그 믿음의 순종의 한 걸음을 통하여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더욱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요 주 예수님 믿음으로 순종의 한 걸음을 받기 원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내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려야 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소서 그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떠한 감계 앞에서 어떠한 상황 앞에서 내가 아버지로 걸어야 될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은 순종의 한 걸음입니다. 하나님 그 상황이 나에게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일지라도 때로는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순종의 한 걸음을 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분명하게 역사여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내 앞길을 주장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순종의 한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순종해야 될 영역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가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버지 순종해야 될 영역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